정신체 이제는 내게 쓸모가 없다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긴 했지만 살려두기엔 위험할 수도 있겠어 듀쿠 장군이 없으면 맹스크도 상대하기가 더 쉬워질 거야 하지만 레이노와 피닉스는 짜증날 만큼 영리하다 모두 제거해야 한다 정신체형, 듀쿠 장군과 피닉스의 기질을 모두 파괴해라 한놈도 살려두지 마라 여왕님, 한 가지 전략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프로토스와 테란병력 모두 앞선 승리를 기념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공격하면 대부분 잠들어 있는 적군의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영리하군 우리가 공격한 후 적이 재집결에 반격을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 6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기지 하나만 기습 공격할 수 있겠군 그래도 좋은 생각이다 정신체여, 양측 중 아무 기지나 공격을 시작하라 네 선택지에 실패란 건 없다 내 이름으로 적을 모두 학살하라 오죽! 어떻게들 지내세요? Punchaggio! 망설정! ười이브! 아멘 악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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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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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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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게리곤 이 망할 살인자. 거래를 했잖느냐. 아호, 이거 왜 이래, 아큐트러스. 내가 정말 권력을 허락해줄 줄 알았어? 넌 타소리스에서 저그에게 날 먹이로 줬잖아. 내가 지금까지 지옥을 겪어야 했던 건 전부 네 탓이야. 그런 널 내가 용서할 줄 알았어? 하지만 독수보다 유이디를 절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다냐? 거짓말이었어. 이 행성을 해방시킨 건 유이디의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이었을 뿐. 너에게 무슨 비제적기 때문은 아니었다. 넌 그저 싸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하기 위해 이용한 것뿐이고. 이제 내 무리를 되찾았으니 넌 필요가 없어졌어. 이제 널 여기 버릴 거야, 아큐트러스. 소중한 네 자취량의 잿더미 속에 말이야. 내가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걸 지켜봐줘. 그리고 혼자 있을 때면 항상 날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너란 사실을 떠올리길 바랄게. 아호, 이거 바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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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d nd ん ヌ nd nd 아 %HES": 아름다운缺이셨 아름다운缺이셨록 ~~ ~~ ~~ ~~ ~~ 예일! 예일! 아버지! 예일! 깨 아아악! 나는... 막아! 아버지! 아버지! 아베, 끊어버렸습니다. like The 으 으 으 으 On 뒈 으 으 으 으 가벼운!! 먹지 않나요? 아몰! 미가 파워지! 아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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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가 이 더러운 배신자 같다니! 이런 기만 행위에 동참하다니! 우리가 어리석었군! 맞아, 페닉스! 내 일을 처리하기 위해 널 이용한 것뿐! 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따라와줬어! 프로토스 너희는 모두 거만하고 너무 뻔해서 너의 진짜 적은 바로 너의 자신이라니까! 이거 참 우습군! 대사다래가 차행성에서 너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! 난 그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거든! 자, 두 번째로 죽을 준비는 됐나? 카르라가 나를 기다린다, 캐리가! 난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쉬운 먹이가 되진 않겠다! 그만, 닉 요비에 새겨줄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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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